애교쟁이 애교커플 믿음이와 진순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얀아이가 믿음이 남자 노란아이가 진순이 여자에요 둘다 개농장에서 구조됐어요 서로 개농장에서 개농장 서로 다른데서 구조됐지만 부부처럼 온우이처럼 굉장히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애교가 많아요 대신 약간 낯가림 아직도 좀 있어요 자 우리 진순이 진순이는 자기 혼자만 예쁜 받으려고 그래요 질투심이 많아요 웃는 얼굴이 만화처럼 만화 캐릭터처럼 예뻐요 애교가 많아요 너무 예뻐요 믿음이 뭐한데? 믿음이 뭐하니? 아빠가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해찬는 하지마 믿음이 우리 진순이 믿음이 아빠가 영상 찍고 있는데 해찬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믿음이 우리 진순이 우리 믿음이 애교커플이에요 너무 애교가 많아요 우리 믿음이가 해찬하고 있어서 진순이 많이 예뻐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예쁘다 우리 진순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쁘다 믿음이 얼굴 보여줘 빨라 네 이상으로 애교커플 믿음이와 진순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